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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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잡음이 왜 이렇게 심하지? 어... ㄴㅇ 야 지연아 너, 너 목소리 조금만 더 줄여봐 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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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 열심히 해야 돼 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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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됐어, 너 지금 전혀 안됐어 넌 넌 지금 전혀 마이크 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그럼 마이크에서 입을 좀 떼, 그러면 되겠다 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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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에서 입을 좀 떼어? 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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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혹시 스피커로 내 목소리 듣고 있는거 아니지? ㄴㅇ 으잇 ㅇ 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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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나요? 됐어, 된 것 같아. 어, 야, 편지가 온 것 같은데 이게 왜 편지가 안 눌러져? 그거는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야? 그런데 아닌데 왜 저래? 잘 모르겠는데. 야, 너 목소리에 또 잘 안 들려. 야, 너네 마을로 일단 먼저 가겠어. 일단 가서 내가 뭔지 좀 알아봐야겠다. 너네, 너네 하여튼 열심히 해야 돼. 잠시만요, 문 좀 열었게요. 알았어, 알았어. 문 열어면 나한테 얘기를 해. 네. 이거 문 어떻게 여는 거예요? 그, 역, 역, 그, 원숭이한테 가시면 돼요. 저세기한테 설명 안 해줘도 돼. 너 문 열었냐? 잠시만요. 아, 넌 왜 이렇게 느려. 아, 저, 합시다. 뭐, 286이야? 야, 이 모자가 얼마짜리인 줄 아나? 너네는 이 모자 있어? 아니요. 이 모자, 너네, 역시 서민들. 그거 말고 있어요, 뭐 있어요. 이거 말고 더 비싼 모자가 있단 말인가? 없잖아. 네, 그게 제일 비싼 거예요. 그래. 이런 모자 봤어, 이거? 문 열었어요. 오케이. 아, 근데... 근데 뭐? 내가 봐서 이상할 거라도 있나? 왜? 머리카락이 좀... 뭔 머리카락이... 뭐, 주온이야? 일단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어요. 먼저... 여성 유저, 우리가 그... 냄새나는 남자들 방만 가다가 여성 유저의 그... 마을은 도대체 어떻게 꾸민 건지 임몸이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꾸민 거 없는데? 여자가 기본적으로... 야, 그리슈야, 넌 좀 꾸며놨냐? 아니, 저... 일주일 하다 그만두셨고요. 어... 그래? 그래. 왜 그래, 그럼... 몬스터 털을 했어요. 몬스터 털을 했다고? 오마이갓. 저도 안 한 지 좀... 일주일 돼가지고... 넌 1년 했잖아. 일주일 안 한 건 상관없어. 오, 왔다. 좋아, 나 간다. 난 이제... 어, 두근두근. 냄새부터 틀릴 거야. 왜? 남자애들 여자방 가면 냄새부터 틀리잖아. 누구... 저도 가고 싶어요. 너도 가. 저 지금... 사진 찍으라는데 사진 어떻게 찍어요? 그거 니가 알아서 찍어야지, 임마. 거기 임마, 설명대로 해야지. R키랑 L키 같이 누르면은... R, T, L, T 같이 누르래. 어, 앵그리 양개가 21,732번치 고맙다. 어,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 그 기민등록 사진은... 올라가면은... 야, 너 니 남자... 남자친구하고 너 같이 하냐, 이거? 네? 앵그리 양개가 고맙다. 너 이렇게 꼭 티를 내고 싶냐? 와, 존나 짜증나. 아, 아니... 안 한 지 오래 새겨지고... 왜, 헤어지기라도 했어? 아, 아니요? 그건 아니, 아니... 으아... 아, 아니... 앵그리 양개가 고맙다. 왜, 너네 생으로 들으니까 좀 재수 없어? 아, 아니요? 응? 잘... 어, 앵그리 양개가 고맙다. 아, 나, 나... 왜 상점부터 먼저 가지? 그래, 얘네들 동네에선 상점이 어떤지 일단 먼저 상점을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어허... 좋아, 여기가... 어, 잠깐만, 클럽 있구나. 클럽? 클럽도 있다고? 이거 우스운 게임 아니야? 이게... 사회 집단과 똑같은 거야. 어... 야, 여기... 성인 나이트 인 걱정이냐? 이거 왜 이래, 이거? 하하하하... 인 걱정... 아, 그거 오늘... 노래 부르는 날이에요. 아이, 그래서... 야, 춤추는 날 없냐? 이거 왜 다... 클럽이 무슨... 한 9시 지나면 될 거예요. 아, 9시 지나면 된다? 와... 완전히 개쓰레기네, 여기. 여기 인구밀도가 왜 이래, 없어? 지금... 좀... 저녁이라서... 좋아, 마을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어.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음... 자... 야, 너네들도 노... 아, 잠깐만... 음... 음... 확실히 여자아이라 그런지... 꽃을 많이 심어놨구만. 특히 튤립... 음... 튤립... 어, 저는 그거 다 뽑아서 사 팔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 꽃을 팔면 안 되지. 야, 여기를 갖다가 이제... 이 조롱박... 그... 특구로 만들어놨네? 음... 좋았어. 야, 종호 데리고 와라. 데리고, 데리고 와봐, 종호. 종호... 종호... 종호 없냐? ㅋㅋㅋㅋㅋ 종호 왜 없어? 종호 학원 갔니? 잘 모르겠어요. 왜, 니 남친인데 왜 몰라? 야, 종호도 나 아니? 아니요, 모를걸게. 홍방장 몰라? 네. 아, 그렇구나. 음... 아프리카 방송을 잘 안 봐. 잘 안 본다고? 네. 야, 이것도... 어, 이거 좋은데? 음... 좋았어. 어... 야, 등대 이것도 있네? 네. 야, 일단은 등대 이거 우리 마을로 좀 옮기자. 아, 이런 거는 못 옮겨요. 못 옮겨? 그럼 너네들 공구리 쳐야 돼, 또. 여기가 네 집이겠지? 네. 자... 이제 여자... 확실히 여자다 보니까 이게 남자하고 틀리게... 남자친구하고 3DS나 하며 어, 지내고 있다면은 너네... 너네 증축 많이 했구나? 일단 2층으로 먼저 올라가 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1층을 굉장히 어지럽게 지금 해놨거든? 어,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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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야, 여기도 좀 잘 꾸며놨네. 어, 우리 집 구석 보면 너 깜짝 놀라. 야... 야, 동물의 숲이... 야, 여긴 뭐야? 이상한 나라의... 저기, 뭐, 알렉스인가 그거잖아. 우와. 오, 야... 야... 야, 이거 우리 집으로 다 옮기자. 그... 가구요? 야, 왜? 왜 이게... 이게 싱글이 아니라 이게 더블 퀸 사이즈야. 너 종호랑 여기서 잤냐? 네? 종호랑 여기서 잤어? 아니, 뭘 물어보시니까?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지 뭐. 게임에서 옆에 누워있는 게 잔거든. 야, 부럽다. 야, 애들은 이런 거 하면서 막 진짜... 야, 카톡 하면서 이런 거 같이 게임하면 좀 재밌을 거 아니야. 야, 너, 너도 저기 남자친구랑 그 스카이프 하고 그래? 네? 스카이프 하고 그래? 아니요. 야, 여기... 전화하죠. 전화한다고? 전화비가... 그거 좀 안... 좀 많이 나오지 않니? 그... 그 카카오톡 그걸로... 아하!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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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음질 좋지. 응. 그래, 요즘 애들이 참 이게... 자, 2층. 2층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어요. 아, 보이스톡 맞다. 카카오톡 보이스톡. 야, 야, 너네 벌써 애 낳을 준비하는 거니? 아닙니다. 근데 여기 왜 이래, 이거? 야... 그거... 어, 이거... 그거예요. 풍선 가구인데... 그래? 풍선 터트리면 가끔 좋아요. 아... 이것도 세트로 다 우리 집에 옮기자. 네. 좋아, 부자. 너 어차피 이거 접을 거 아니냐? 아니, 접 건 아니지만 드릴게요. 음, 그래, 그래. 야, 복붓 안 되냐, 복붓? 복사 붙여넣기. 왜, 그... 그런 거 있잖아. 뭐 카페 양도같이... 어... 누가 놀러왔나? 누가 놀러왔어? 종호 왔나?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왔어요. 여자집니다. 좋냐? 야, 그리슈 너도 와. 저요? 어. 어... 어디 줘야 돼? 좀 넌 목소리 좀 크게 하고, 아니면 마이크를 가까이 대던 거야. 마이크를 가까이 대. 아, 노트북이라서요. 노트북이라서요. 네. 넌 남자친구 없어? 아, 그러지마요. 아, 그러지마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 이게 뭐, 뭐... 어떻게... 나는 없어. 어, 누구 왔네? 저예요. 너냐? 너, 왜 나랑 똑같이 생겼어? 아, 개새끼. 나랑 똑같이 생겼어. 야, 너 왜 나랑 똑같이 생겼어? 옷 좀 드릴 거예요, 옷? 네! 쟤 옷 좀 줘라. 쟤 완전 쓰레기야. 쓰레기 인생 살고 있어. 오, 해골이다. 가져가야지. 야, 한 명이 왜 안 오지? 어때요? 열심히 가고 있어요. 아, 녹화 게스... 야, 21734번째 고맙다. 이거랑 친구 추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어, 그리슈아, 얘랑 친구 추가해. 스카이프로 빨리 그거 저기 해가지고 대화를 하려 무나. 네. 증열기야 고맙다. 코드 알려드려. 어, 증열기야 고맙다. 다른 증열기 드리지? 야... 야, 종호랑 이거 같이 만들었어? 아니요? 네. 아, 네. 야, 종호도 이거 게임기 가지고 노는구나. 야, 너네 참 요즘... 연인들은 되게 아기자기하게 노네? 이런 거나 하면서 같이... 그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기 둘만의 마을을 꾸미는 거지. 여자친구가 있으면... 이런 마을을 꾸미면서... 어... 남자친구가 이런 것도 같이 꾸며주고... 여기는 다 원피스라가지고... 여자친구가 원피스 입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 여기는 뭐지? 잠시만요. 구경할 게 많구만. 야... 이거 입으시네. 이거 야구잖아. 야, 너네 치안 상태가 별로 안 좋냐? 호랑이 점... 주세요. 꽃잎마을이 뭐야, 이 새끼가. 잠시 나가 주실래요, 이거. 나가야지. 꺼낼 수... 내가? 아니, 아니요. 제가 여성분이 옷 갈았는데... 계속 그저히 서 있었어요. 아, 그래? 아... 이거... 다 나가셔야 되나봐요. 아니, 아니. 그럼 주지마, 주지마, 주지마. 좀 이따, 저희. 좀 이따. 여울이 여기서 바람피고 있네? 여울이는 내 여잔데? wys tensions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怎么了 왜? 진짜예요, 내 여자야. 영울이가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데. 강아지이잖아. 막상상도 못했 mit哒 상아 머리 하고 있는 귀염둥이 날 보고 있는 이 눈빛. 이 귀염둥이 눈빛를 잊을 수가 없어, 난. 무려 여울이를 4개월만에 만났지. 여울아.. 여울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야 가로등도 있고 여기 좀 잘 꾸며놨구만 근데 너무 이게 거기다가 다리도 다리도 무려 3개나 있습니다 우리도 다리 3개를 만들어야 돼 야 그리시아 너네는 이거 꽃시계도 있고 여긴 또 대나무 숙구로 만들어놨구만 야 너 뭐야 이 쓰레기야 일로와 너 뭐야 내가 좀 이따 우리집가서 옷을 좀 줄테니까 남자 어디 좀 있거든 저 옷 하나 드릴게요 아냐아냐 내가 줄거야 저 새끼한테 잘 어울리는 옷이 있어 잠깐만 이건 뭐지? 이게 지금 증축중인가? 컴퓨터로하마 고맙다 컴퓨터로하지 인마 그러면 인마 27인치 화면으로 보고있다 지금 야 너네 외계인이랑 소통도 하는구나 접시라니 접시라니 무식한 새끼 아주 자 이제 우리 마을로 가겠습니다 다들 우리 마을로 가십시오 이제 이제 야 너 저기 뭐야 그 네? 지연아 너 필요한 도구나 이제 그런거 있잖아 우리 마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뭐 씨앗이나 그런걸 다 들고 오도록 하여라 네 이거 입으실래요? 네 이거 왜 종호 야야야 저기 뭐야 백화점 있어 얘네들 야 아까는 편의점이 있었는데 여기는 백화점이야 야 이거 남자친구 옷이에요? 아니요 야 니 남자친구가 입다가 지금 버린거 지금 얘 입히는거야? 야 야 이거 백화점이 있네 오 역시 옷이 날개라더니 잘생겨졌어 야 야 아 그거 모자도 있는데 어디있어? 야 아예 백화점을 만들어 놨어 야 야 야 역시 연인들끼리 이런거 하면 참 야 이거 삼촌까지 있어 이거? 네 오 오 오 삼촌까지 있다니 야 우리 마을이 우리 마을은 언제쯤이면 이정도 규모가 되겠냐 한 한달은 하셔야 될거 같아 한달동안이나 좋아 백편 잡고 있다 야 종호한테 얘기해라 네? 그 딴 남자 생겼다고 어 쌌어요 고맙다 미리 얘기해놓고 시간을 빼야된다 아 괜찮아요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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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리슈아 네? 너 그렇게 말이 없니? 야 너네가 임마 예능적으로다가 말을 해야지 니네끼리도 임마 왜 나만 지금 계속 말해 내가 무슨 유재석이야? 괜찮아요 여성분이잖아요 나는 그런거 모르는 사람이야 여자는 세상에 많아 많아요 많다잖아 많은데 왜 야 백화점도 있고 왜 없냐고 하는거야 지금? 잠깐만 나 돈 얼마 있지? 아 돈이 없네 클럽도 있고 오지의 철콩아 고맙다 아 아 지금 사용할 수 없네 자 빨리 이제 우리 마을로 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꾸며놓은 마을은 우리가 봤고 이제 우리 마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너네 그 옛날에 그 어떤 이제 영화 중에 그 양쪽으로 나무가 쫙 되어있고 중간에 길이 있고 양쪽에 꽃길이 쫙 되어있는 그런 벚꽃이 양쪽에 쫙 되어있는 이제 여름에 그런 숲이 있습니다 상상을 해봐 그런데 이제 연인과 같이 걷는다는 상상 거기 벤치가 있고 이제 그런 특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어요 연인 틀지 않을까요? 힘드니까 시키는 거야 힘드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하는 거야 안 힘들면 나 혼자 하겠니? 아 잠깐만 아 눈꽃이라서 빨리 가야지 토끼 복장은 누굽니까? 야 얘네 4주간에 헤어질거야 아마 얼마 안 남았어 저희요? 어 나이도 어리고 남자친구 또 군대 갈 거 아니야 아 이미 갔다 와가지고 아 그래? 오 마이 갓 너 너 아저씨 만났냐? 아니요 너 22살이라 그랬지? 네 네 남자친구 한 25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바람 피겠네 바람 피해서 이제 끝나겠네 좋아 바람 필거야 너네 ㅎㅎ 아니에요 어떻게든 끝나겠지 여성불 상처 있겠어 존아 기발부터 짜증난다 어 어 부럽다 저거 티셔츠로 입을 수도 있어요 재수 없어 티셔츠 하니까 하트홈팔 가위로 딱딱딱 열석으로 잘라드릴게요 자, 저거 농담 진단 구분 못하네, 블랙 했습니다. 저 쓰리 같은 놈이야, 아주. 어, 지연아. 네? 너 내가 기분 나쁘니? 아니요. 본인이 안 그렇다는 저 사... 잠깐만. 괜찮아요, 괜찮아. 일단, 글쎄요. 글쎄요. 금꽃 찍어놨고, 어... 어, 금도끼, 금도끼. 우와! 자, 금도끼. 일단 금도끼 가만히 놔두고, 그 집... 아, 우리 집 너무... 아, 나... 포레비 냄새가 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나 지금 집을 먼저 꾸며야 돼. 자,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음... 이 꽃밭도... 어, 내가 만든 거라고? 아, 아... 가로등도 좀 있어야겠는데? 초라한가? 우리 집을 보면 얘기가 틀려질걸?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어... 왜... 어... 자, 그러면, 음... 하나하나씩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주머니가, 주머니가 가득 찼네. 아, 주머니가, 주머니가 가득 찼네. 누구야? 자, 그럼 기다려. 음... 어, 집에서 버섯이 지금 자라나고 있어가지고, 저거... 청소 좀 해야겠다. 아... 집에... 집에 곰팡이가 폈어요. 버섯이... 자, 땅에 두고... 벽지 좀 이따 바르고... 인테리어를 지금부터 시작할거야. 가구 다 가져갈까요? 아, 잠깐만. 아니, 지금 가구 갖고 와도... 가구는 갖고 오지마. 등대 이런 거, 이런 거 뽑아와. 가로등 이런 거 뽑아오고... 아, 이 주변에 아이템들이 너무 많군. 일단은 내가 꾸밀 거를 갖다가 먼저 이제 땅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땅에 두고... 땅에 두고... 자... 가로등 같은 거라는 거 뽑아올 수 없냐? 네. 아, 나 그런 걸 뽑아와야 돼. 그럼 그런 거 어디서 사, 그러면? 가끔 애들이... 어... 물음... 아니, 느낌표 뜨면서 막 달려올 때 있어요. 어... 그때 말 걸면은... 어... 막 이... 이거 막 세우면 좋겠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거 등은 좀 펼쳐야겠는데? 야, 이거 벽지는 어떻게 발라? 벽지요? 아, 이게 바닥에 깔기구나. 좋아, 바닥에 깔았고... 어, 이게 진정한 호라비방으로 내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호라비방은 어떤 것인가? 자... 자... 진짜... 진정한 호라비방은... 도대체 어떤 것이 호라비방인 것인가? 아, 제가... 한번... 어... 한번 제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어... 등 빼고... 잠깐만... 아, 랜턴은 놔두고... 자... 좋아, 이거... 자... 야, 사운드 점 좀 줄여줄래? 응? 무슨 소리야? 어, 무슨 소리야 이게? 저 아니에요... 일렉기타 놔두고... 눌러 가도 돼요? 지금 안돼, 지금 안돼... 지금 집 꾸미고 있잖아... 잠깐 기다려... 니네... 니네 마을에서 빨리 나한테 줄 거 빨리 챙겨와... 넌 줄 거 갖고... 얼마 안나고... 꽃이라도 뽑아겠어... 동대는 못 뽑아가서... 돈으로 드리면 안돼요? 돈으로... 아... 그럼 너무 속이 보이지 않느냐... 아, 돈까지 뭐... 얼만데? 200만원 정도는긴 한데... 200만? 아이... 가져와, 뭐... 야, 야, 그... 증축하는데 돈 얼마 들지? 어... 아, 해서... 100만원 넘을걸요? 200만원 정도? 잠깐, 잠깐... 200만 벨? 일단은... 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TV... 어... 쇼파... 옷장 말고... 침대... 바닥이랑 벽지 좀 갈면 안돼요? 내꺼? 네... 왜? 좋은데? 예쁜 걸로 좀... 너무 칙칙해 보여가지고... 약간... 어... 싫어... 침대 뭐해요... 이런 거 처음 봐? 침대 정리 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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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쪽으로? 저쪽으로 어떻게 밀지? 아, 이 자리에 밀릴 수 있는구나. 자, 이렇게 밀고 자, 이러면 침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어, 자, 쇼파 음, 괜찮아, 좋아. 자, 여기다가 이게 또 아, 옷장 음, 좋아. 역시 적절시않아. 이것도 해야겠어. 자, 으차. 음, 좋아. 이걸 약간 아냐, 아냐, 너무 붙였어. 이건 너무 붙이면 안 돼. 아, 좋아. 자, 너네 다 지금 준비하고 있냐? 네. 넌 뭐 준비할 건 없고 과일이라도. 오! 아, TV가 있습니다. 이거 TV를 갖다가 이걸 어떻게 한다? 음... 그래, 이게 진정 현실적인 거야. 아기자기한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 아, TV, TV를 어디다 설치하지? 어허... 침대 앞에 설치하면 이건 좀 너무 그렇지 않니? 어휴... 이거 너무 페인인데, 이거. 이거, 야, 이렇게까지는... 가구 필요하세요? 지금 안 필요해, 지금. 좋아. 자, TV를... 자, 설치를 했습니다. 대충 일단 설치하고, 가구를 먼저 배치만 해놓도록 하자고. 음... 아, 벽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구나. 벽에다 시계를 하나 달게. 자, 시계를 달자. 어, 시점이 안 바뀌어, 이게. 어, 됐다. 그리고... 어...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쇼파가 있으니까 테이블이 있어야겠죠? 자, 테이블도... 자, 됐다. 테이블을 갖다가... 오케이. 이거 뒤로 빼. 티비를 갖다가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네. 십자... 십자... 아, 십자키로 되는구나. 아, 십자키로 되네. 좋아, 좋은 정보 감사, 감사. 아, 이거 왜... 아, 미는 걸 안 돼. 아, 얘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일단 얘를 좀 밀고. 됐어.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쟤 밀고. 야, 너네 왜 이렇게 말이 없냐? 뭘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집으로 다 지금... 와야지. 우리 집이 안 열려 있어요. 네. 아, 그건 미리 얘기해야지. 잠깐만. 적절치 못한 램프. 음, 됐어. 좋아, 이제 밝아졌군. 자, 오케이. 이거는 끄고. 자, 이거를 켜겠습니다. 좋아. 좀 후줄근한데? 아, 괜찮지? 니나 보기에도... 이거... 괜찮은... 지금... 지츄레이션이지? 좋아, 지금 잘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